안녕하세요. 백댕결렬입니다. 아 오래간만에 브이로그 찍어보네요. 그 전에 프로필 돌리면서 그 모지 정보를 받잖아요. 그게 연락이 왔습니다. 어떤 연락이냐? 계약하자구요. 우선 계약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좁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왔어요. 아 조건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으면 좋겠고 이 계약을 통해 계속 송송 작업하고 싶습니다. 브이로그 보면서 이 거리 익숙하실 거예요. 계속 여기만 가네. 희열하게. 아무튼간 열심히 가하고 있고요.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고 있어요. 겨울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. 다들. 보시겠죠? 두둥. 드디어 다 왔습니다. 계약서스로 이동해볼게요. 계약 잘했고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계약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다들 영상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고 계시나요? 어? 당장 온다. 자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. 아시겠죠? 하자. 하자. 하자하믐